1. 3. 우리도 내가 보기에는 헝가리 쪽이랑 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헝가리 왕이 지금 마누라가 없거든? 2. 3. 3. 3. 4. 5. 5. 5. 5. 6. 5. 5. 6. 6. 잉글랜드는 왕 존이네? 존... 존 2세? 5. 5. 5. 5. 근데 여기는 병사가 왜 이렇게 없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도대체 어디가 센 거야? 일단 헝가리는 결혼시킨 게 맞는 것 같아 헝가리랑 펀란드도 좀 아쉬웠네 크로아티아가 4,700명? 크로아티아는 지금 우리 라인이긴 하잖아 내 조카라서 근데 얘 죽으면 좀 곤란하긴 한데 동성애까지 아이씨아 그만 찾아 그러면 돈 돈 존나 뜯어 가는데? 도로 만들겠다고? 이복 자매? 아이씨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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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언제 하나를 넌 놨었었지? 여덟살? 잘됐네 헝가리 왕이랑 결혼 시키자 좋다 자 헝가리 왕이랑 결혼시키면서 동맹 맺고 도로진행도 도로품질 가계도를 쓱 열고 가장 좋은 방법이 힘가문을 들어가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 쭉 그 다음에 옥살이 하고 있는가 봐 아니 이런 애도 있었어? 아니 우리 가문에? 이건 뭐지? 감옥을 가버려가지고 일단 여자 죄수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풀고 시집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정략결혼을 사무나 얘를 배우자를 찾아서 동맹 영향력 까스티아 암판테 아니 돈 좀 그만 뜯어 얘는 지금 없네 혼사가 아 나 준거야? 오케이 세비야 3.84원 기다려봐 오래 걸리네 드디어 끝났어 30년동안 좋은 도로망 세금이 10% 됐네 이거는 주반리가 합류하고 굳이 합류 안이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합류는 하지 말도록 잔잼도 못 열어? 아니 이 아줌매 뭐야 이 알매 누우세요? 아니 뭔데 갑자기 아니 나체주의라고? 나체주의라고? 무서운 아줌매네 가장? 퍼포먼스 질이네 뭘 눌러야 되는 거지? 아니 뭘 눌러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니 아니 막 늘어다 디버프 말리면 어떡하라고 야 그래도 드디어 좀 원상복구 한 것 같다 이제야 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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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아니 아니 그러고 내가 한번 생각하니까 피후견인 일을 내가 할게 아니네 피후견인 일을 마누라가 해야겠네 아니 아빠가 진짜 빠가여가지고 이게 찬재가 안 태어나 아 너무 급했어 안 태어나 아 건들때가 없네 아 X 됐다 크로아티아 죽었는데 왕? 그럼 얘랑 결혼시켜야.. 어 천재인데? 근데 우리 아들이랑 나이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는거 아닌가? 흠.. 난 천재니깐 노르웨이 공주도 있네? 덴마크 공주 노르웨이 공주 크로아티아 공주는 왜 없을까? 엘레나에 맞지? 어 얘 아닌.. 아니 잠깐만.. 왜.. 넌가? 친척관 게임으로 잘.. 어.. 어쩐지 우리 피가 섞이니까 애들이 똑똑하잖아 모개로 보내라구요? 아니.. 아니 이걸 모개로 보내라구요? 아니.. 천재가 아니라서 아.. 아.. 보낼게요 아 잠깐만.. 모개로 보내다가 만약에 상속권이 안 없어지면 어떡함? 상속권 박탈시켜야돼? 아.. 피곤해지네.. 아.. 안 큰일이야.. 숟가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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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exploit 나 차면 어? 아니 얘 벌써 병악해? 22살에? 아니 뭔.. 벌써 병치레를 이러면 다시 크로아티아도 동맹 맺었고 헝가리도 동맹 맺었고 어? 헝가리는 안 맺었었나? 마누라 어디갔지? 걔가 아직 애라서 결혼 못했나? 오케이 비잔티움도 하자고? 고기한테 생 여기로 그러면은 우리 딸을 보낼까? 로마제국 왕자 크로아티아 왕자 크로아티아 왕자 폴란드 왕 고기 헤어리 크로아티아 키넬 정신 크로아티아 키넬 비잔티움은 안받아주나? 주선 되잖아 얘 보낼까? 시무나킴? 13살 근데 내 궁정신화라서 이거는 동맹이 안 되잖아 아 그걸 안승나갈 안하네 어디서 이런 더러운 혈통을 어? 내 딸인데 내 딸 이게 아니 왜? 우리 딸이 어때서? 안 꿀리는데 개띠껍네 나 코나는 결혼이라고? 끝떨어진다는 건가? 동맹을 하기가 싫어한대 우리랑 내가 너무 많은 동맹을 맺었대 낙콘하는 것도 낙콘하는 건데 이 새끼들 동맹하는 걸 싫어하네 여긴 뭐야 셀주쿠는 5만 5천명? 몽골이 얘네랑 짱뜸? 아니 몽골 못 듣고 신성 로마제 로마제 생각보다 지금 다 센 데가 너무 많은데? 우리 포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여기서 태무진 나오? 태무진 나오?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아요? 1166년인데 1200년에 나와요? 마중 나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 아들 괜히 보냈나? 아들 괜히 보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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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불쌍 야 미다스의 손 권초 전문지식을 얻었대 턴골은 개많이 늘어났어 지금 세비아가 3.9 근데 여기도 문화촉진만 되면 코르도버가 9.1 미친 아니 아직 신앙이랑 장학력 이런것도 다 내놨는데 이게 무슨 세비아는 하다가 안되면 버려야되겠는데 왕가의 특혜를 발견했습니다 왕가의 특혜를 발견했습니다 왕권 신수설은 16년 남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중세 훅이네 16년 그리고 장창대원은 24년 장자상속세가 있네 말자상속세? 근데 시칠레에서 이용이 불가하다는데 장자상속세는 연구가 안되서 그런거야? 이게 짱이긴 하네 조용히 안전하게 조용히 안전하게 조용히 안전하게 6개월 30일 아니 이베리아 빨리 먹어야 되는데 뭐야 바르셀로라 어디갔어 뭐야 이거 쟤네 왜 안망해? 신성 로마제국 그럼 교환 까면 쟤네랑 짱떠야되지 상관없어? 신성 로마제국 장악역 증가인가? 코르도바의 협조적인 성공 20년 동안 코르도바가 10불 여기가 문화만 바꾸면 되는거잖아 요거 찍고 문화촉지만 찍고 다 했고 여기도 문화가 대면 문화 개종하고 55일 소란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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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이... 내가 뭘 짓고 있지? 여기? 왜 기억이 안 나지? 하도 많은 일이라니까 기억이 휘발돼 철라? 리투아니아의 왕이 시모나 키미랑 결혼을 시키고 싶다 이러면 또 동맹 되는 건가? 아니면 결혼만 하는 건가? 이건 동맹 아니지 까비 세비아가 세금이 3.9? 세비아가 조금 생각보다 약한데? 세금이? 세비아가 괜찮다 세비아가 많아 세빠리로 살살 에글레안 시아스 세금 못 건넨다던데? 에글레안 시아스 세금 못 건너던데? 근데 코르도바가 이런식으로 수익을 내주면은 그냥 코르도바가 가지 아직도 5년이 안지났어? 코르도바가는 천주교고 코르도바가는 천주교고 코르도바가는 천주교고 어? 아들이 태어나긴 했다잉? 내 이름을 따라서 바비를 밥주니어로 하자고? 밥 밥 드디어 씨발 미쳤다 천재 대장부 잘생긴 끝났다 3종 세트는 아닌데 하나 이거 살짝 빠진거 외교록 하나 아니 고트 탄생했는데? 관계산 에어컨 뭐해 왜 이러지 이거? 뭐해? 아니 얘를 그러면은 빠르게 박탈 시키자 아..이씨.. 상속권 박탈에 반대해서 이 꼴이 났네 후..이게 맞아 너무 레전드야 아 후견인을 내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격을 고를 수가 있다고? 근데 너무 효율이 안 좋지 않아? 내가 영민한..이 천재 가르치는게 제일 좋지 않나? 아 성격만 내가 해주자고? 3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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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5년이 언제 지나는거야? 이거? 이제 가져오자? 이제 가져오자? 너무 잠잠했다 소수 종교 문제 때문에 싸웠다고? 장호님이랑? 아이씨.. 절춘함 마련 고부 갈등 적은? 적은 누군데? 아이 알았어 알았어 나도 좀 할일좀 하고 또 임신했어? 레전드 아니 새끼 너 어디가냐 바로 본진 쳐야겠는데? 이게 4개월 이게 14개월 이게 14개월 이제 그냥 딸만 놔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근데 어차피 지금 정국 뭐야 상속 쟤 괜찮아가지고 상관없지않나? 왕권 시술소서 생기고 하면? 아니 또 나왔나? 벌써? 아니 벌써 나왔어? 알파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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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뭔 땅이냐? 발란시아 땅을 왜 치고 여기 동맹이라서 그런가? 이새끼들이? 이새끼들 얘네들을 잡아야되잖아 얘네들을 발란시아 궁기 궁기 얻고 아니 6% 남았거든요? 또?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아니 지금 블루투스로 임신중? 아니 지금 블루투스로 임신중? 아 여기는 지금 내가 못가 알아서 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술념이 재기? 흠 흠 흠 흠 죽여야겠는데? 흠 흠 흠 흠 흠 어 근데 천재에 아 천재가 뭐가 의미있나? 아니 근데 학습력이 좀 많이 좋은데? 흠 마녀사냥이 아니구나? 근데 1번하면 겸치를 주는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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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네랑도 이제 전제선포 가능하거든 코쿠르투바 왜 떨어졌어 아 카디즈를 먹어버렸구나 병력 좀 충원하고 재소집하는 데 기간 좀 필요해가지고 음 아니 벌써 4명을 낳았어 아 진짜 미치겠네 브리기드 어? 와 아니 이제 이제 미쳤는데 아니 근데 어차피 두 살 얘도 후견인을 얜 내 눈물 변기여 선생님이 가르치고 아이안 백장령 카브라 아이안이 맛있을 것 같은데 대도시 미친듯한 전쟁광 어? 아 죽었나 본데 아 죽었나 본데 다시 뿌릴게 이 새끼 이 새끼 어디로 또 밑으로도 기신같이 데려갔네 이 새끼들 귀찮게 시리 완성되지 않은 통치자 불손한 특성을 획득했다네 교육 초점만 내가 맡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관리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돈 수금하고 하려면 뭐해 이건 또 아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진짜 또 아니 뭐 축구단 축구단만 되겠는데? 헝가리의 왕이 누구랑 짱 뜬다 비잔티움이랑 뜬다고? 아니 거기는 건들만 될 텐데 이게 너무 멀지? 허절하자 어차피 담보가 쟤네 부를 리가 없는데 수비전도 아니고 뭐 여기만 먹어도 이베리아 반도의 핵심 요지는 다 먹었다 보면 된다 아 빈데 뭔데 이거 계속 뭐야? 헝가리 쳐들어갔다 뒤졌네? 아니 미치겠다 15년 동안 쳐들어오지 말아달랍니다 야 어딘데 니가 아트베즈 15년? 좀 애매하긴 한데 지중앤버터 치자 지중앤버터 치자 뜯어주고 대선 치고 하앤이지? 이번에 먹은 데가 다 먹은 데가 흥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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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33 아 여기는 다 맛있긴 해 카르나타 빼고는 까브라 하엔 코르도바 세비야까지는 개 맛있거든 칼렐리를 이걸 넘겨야 되나? 세비야가 3.26원밖에 안되거든요 여기도 이스빌리아 공장역자기를 가지지 않는 이상은 다섯 번째 건물을 못 만들어서 음 코르도바는 공작을 한번 보자 아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여기는 코르도바고 여기는 이스빌리아고 그라나타 만들긴 해야 코르도바는 만들 수밖에 없겠는데 여기는 안달루시아를 먹어야 이게 왕국이 되는 거고 제국은 히스파니아 이탈리아를 먹어야만 비잔티움이랑 비비는 거네 프랑크 신성 로마 제국 이런 데랑 코르도바 하엔 알라구르사야 까라뜨라봐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여기는 발전도가 좀 알라구 이렇게까지 먹어야 그라던데 하얘 지금 29입니다 세비아 함정카드 거기는 이 새끼가 얘를 걷어내야 이게 만들어지나 본데 이스빌리아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왜 어? 무슨 소리야? 뭐 뭐 뭐 했지? 내가 땅을 줬다고? 어디가 어디가 땅이 어디 땅? 아 아 이거를 다시 올려면 되나? 아 아이씨 근데 잠깐만 20년 뒤에 알 수 있어? 20년 뒤 아 머리 존나 아파 건물 짓기도 존나 귀찮고 아이씨 많이 먹어놓긴 했는데 걸작평가 전쟁 여기랑은 지금 못하고 얘네랑은 지금 할 수 있나? 명분이 없어서 못하네 장수혈통으로 여기 다 뚫었다잉 혈통 뚫고 도무지 이쪽은 도무지 갈 수가 없네 영지신앙개조 얼마 걸려 4년? 여긴 이미 다 소유하고 있긴 해요 아니 여기까지 먹어야 그거 아니냐? 코르도바? 라불라는 그냥 지중해로 다 갈 수 있어요 아니 대주교한 5명 돌리고 싶네? 이그마이드 이그마이드 아니 여기도 좀 걷어내고 싶기도 해 왕국성전 한 번 가능하잖아 아 하 지중해로 하면은 나눠서 해야 돼서 짜잘하게 지중해로 하면은 나눠서 해야 돼서 이그마이드 토... 여기가 광... 그게 있는데라고? 이번 대에서는 그러면은 이그미드 대토옥을 먹고 다음 대에서 타이트 왕국을 먹어서 여기를 이렇게 먹어놔야 되나? 무인의 삶 찍었는데 근데 왜 그러지? 잘 봐 찍었잖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무한 가능해요? 개꿀인데? 평생 단 한 번만... 한 번만이라고 돼 있긴 해 아프리카는 이집트가 제일 골당임 근데 이... 이거는 들어가는 거 맞지? 신앙 일단... 이그미드... 버터 하죠? 어? 2부에서 계속 됩니다. 없어지지않나? 이렇게 되다가 성정기사단 아 근데 이거 신흥빨리는거라 조금 안되겠는데 이거는? 무장기병 엄청 세네 좀 어차피 돈 남는데 뭐 뭐 왜 아 또 임신했어? 아니 뭐 진짜 그냥 올라간건가? 아니 낳을거면 딸을 좀 놔줬으면 좋겠네? 중정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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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자주장? 뭔데 이 새끼는? 우리 가문과 그 작주에 가문사에 정약도로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핑계로? 미친새끼인가? 뭔 개소리야 이건? 도대체 어디에? 도대체 어디에? 도라인가? 도대체 니가 누군데? 근본도 없는 새끼가 유물 확보했고 유물 확보했고 또 어딨어? 또 어딨어? 땅만 넓어 땅만 넓어 여기 칼라트 라바까지 조작하니 딸? 어 그래 다행이다 지금 7명? 아니 지금 30명인데 벌써 아니 미치겠네 진짜 아니 잠깐만 약혼 안에 죽은 건가? 얘는 전쟁을 내보내자 아니 선생님 부족해 아니 미치겠네 아니 500원 내고 사 아니 근데 존나 낡은 거네 존나 싼 거네 그냥 98% 여기 거의 빈집인데? 자 이러면은 여기도 다 넘어온 거잖아? 이제 여기만 먹으면 뭐 여기를 그러면은 공장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패즈랑 탑팔리트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한 개만 만들어도 된다고? 일단 이 새끼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 하나를 만들면 된다 이거지 탑 탑팔헬트 그래서 얘 하나 얘가 하나하나 주면 알아서 지들이 하나 다 먹어야 되겠다 나도 우리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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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인재가 없나? 이러면 이제 알아서 지들이 한다 이거지? 나머지 다섯 개만 짜투리만 준다? 다섯 개만 됐어 광산? 네 광산이 좋긴 한데 뭐야 광산 있는 거 아니었어요? 광산 아래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광산이 없는데? 아 그리고 세금이 달달이 2원이다 이건 뭐 맛도 없다 폐지에 광산 없구만 공격이 일어나 보다 폐지에 광산이 없던 또 입구말라 이틀 잊지도 않고만 아 그 지금 그리고 여기 성전 한 번 더 걸어보자, 되나? 되네 이 비옥만 있으면 바로 이제 이그마이드 바로 진출 가능함 여기는 바로 되네? 공작역으로 하는 게 편하겠어? 또 임신했어요? 레선드 여기 맥볼에도 너무 헷갈린다 거의 뭐 전쟁광 자, 이렇게 하면은 지칼 두 개 추가요 얜 거기다 아들을 잘라 자 조사하나? 아이고 로마 바비가 거의 블루투스여 거리 상관없이 바로 연결해버려 도킹이 야무죠 요거 먹으면 아프리카 쪽은 성전으로 야무지게 먹네 먹기 쉽네 해산하고 이러면은 도킹이 야무지게 된건가? 여기는 왜 합방? 왜 안들어왔지? 작은 땅 걸었어요? 설마 여기에요? 시발 온윤 기다려야되네 요거 두개만 먹어서 이거 이어도 확 편한데 성지 줄래? 잠만 다 만들어놨나 명분? 아니 근데 잠깐만 하에는 여기는 그냥 넘겨야되네 왜 맛이 없냐? 하에는 좀 맛이 없는데? 카보라 카보라도 세금 2.5 세금 2.2 3.0 3.49 로마를 먹어야 돼 로마 세금 9.14 세금 9.14 여기가 진짜야 진짜 9.14 아니 이러면은 잠깐만 아 TVS 괜히 넘겼나? 나 하에는 넘기는게 맞는거 같애 아 여기도 혹시 이거 개종하고 하면은 괜찮으려나? 전쟁 광 거의 전쟁 광? 네 그 상황 4.5 가사 예 그 상황 네 상처 성전 때문에 한 번 수낸으로 가긴 해야됐나? 하부라 낮은 영지장악력으로 100% 감소가 되어있네? 장악력을 한 번 하엔 여기도 낮은 영지장악력으로 22% 감소? 1.0 안테케라는 뜻이야 여기 먹으면 안테케라랑 같이 들어오는구나 여기는 그냥 다른 인물한테 짬 때리자 하연도 그냥 주는게 나을수도? 일곱개만 들고있자 일단 전쟁 명분이 없네? 또 명분 만들어야지 자 명분 만들어주고 또 임신했어?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좀 봉신이 너무 많나봐 아 이거 C 아 그럼 20년동안 이거 X 됐네? 공작력을 만들어서 공작력을 만들어서 뿌려야 된다고요? 공작력이 너무 많대 근데 왕 혹은 항제인 상태에서 2개가 넘는 공작력을 보유한 경우 봉신의 의견이 감소한다는데? 이게 뭔 말이지? 제국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근데 제국으로 넘어가려면 이탈리아를 정벌해야 되잖아 이탈리아 제국 내가 지금 비잔티움 쪼가리랑 이탈리아 몇 개 들고 있고 히스파니아 쪼가리랑 마그레브 이렇게 몇 개 들고 있거든 안 섞어주냐 공장력을 일단 하나 부세라구요 공장력을 세우는 중 공장력을 세우는 중 공장력을 세우는 중 아 새로운 제국 슬립을 해야 된다고? 공장력을 세우는 중 공장력만 있으면 그냥 제국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세 개 이상의 왕국을 보유하고 있어서 근데 용토 규모도 지금 좀 부족한데? 이그마이드까지 먹으면 되나? 아라이드랑? 지금 나 너무 짬뽕이야 이베리아 짬뽕에 비잔티움에 이탈리아에 아프리카에 지금 존나 짬뽕이거든? 이게 섞여있거든 지금 그럼 일단 공장력을 없애야되네? 샤르데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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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없애야되냐 이거? 아 내가 지금 갠소하고 있는 걸 줄여야된다 이거지? 아니 근데 다 이거 없으면 안되는데? 폐지공장력은 뭐야 이거? 이건 넘그어도 되잖아 이거는 자기 파괴할게요 아니 이젠 하다하다 쌍두기를 낳았네 아 이거 뭐야? 미치겠다 진짜 아니 지금 이럴 수가 있나? 됐지 이제? 잠깐만 이거 애기가 아니 아홉... 아니 열한 명이 이 형제자매가 엄마가 엄마가 셋이거든? 혼자서 원맨쇼로 지금 아직 서른하난데 왜? 왜? 아니 진짜 레전드네 아니 아니 레전드네 이건 진짜 말이 안되네 다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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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 이정도면 벌써 관리력 벌써 13이 있네? 근데 왜 아직 불소는 하나밖에 없긴 하네 어 잘 크고 있네 207 전쟁할 수 있는 다 찾아봐 싹 다 긁어 어떻게 전쟁하라고 전쟁하자고 아 여기도 너무 짜잘하게 많아 아 성전은 기본적으로 그 너무 많이 나가 성 포인트가 웬만하면 지중해의 정복으로 조지는게 근데 여기 이렇게 알바 켜있는거 왜 이렇게 꼴보기 싫냐 이거 두개 먹으면 제국 될 것 같긴 해 그리고 나머지 짜잘한거는 잔잔하게 정리하면 여기 북아프리카초 딱 먹고 주민 소 물 아니 아프리카 먹는건 삽시간일 듯 이런 큰 큼직큼직한 것들은 다 성전거면 끝이잖아 이거는 다 먹을 수는 없고 여기 아래는 어차피 맛이 없어 여기 북아프리카 한번 먹고 여기가 이집트지 수루투이드 뭐 여기까지만 먹으면 아니야? 어디가 이집트야 그 오른쪽 여기? 하비브 하비브? 여기 여기까지 가는 건 좀 너무 무리수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만족하고 이베리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멀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걸리는 순간 셀주크랑 싸워야 되는데 여기 괜찮냐? 여기가 그렇게 꿀당이라고? 뭐지? 카이로 좀 맛이 있긴 하네 근데 여기 건드는 순간 여기 셀주크 애들이 가만 안 넣었듯 여기 중동 여기 중동이냐? 여기가? 여기가? 아라비아 페르시아 여기 애들 다구리칠 것 같은데 쉽지 않네 쉽지 않네 뭐야 엄마 돌아가셨어? 엄마가 아니었나? 엄마가 아니었나? 엄마가 아니었나? 아이고 돌아가셨네 우리 어머니 아니었으면 대끈 켰어 레전드였어 비록 사생활 하나 낫긴 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거니까 폴란드의 왕자? 아니 셋째잖아 그냥 보내 도사오 그래도 이베리아 꽤 많이 먹었어 자 이렇게 하면은 알카라지도 먹었고 그럼 이제 여기만 먹으면은 얼추 여기랑 여기만 먹으면은 얼추 여기 남쪽은 정벌한 거거든 코르도 막 포함 신앙 226 대네넨 어 대네 아이씨 아이씨 아버지에게 뒤처지는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베리아 반도에 초석을 가져놨잖아 밥상 차려놓으셨으니까 그 위에서 깔끔하게 해야죠 외교 인생관 경험치 획득 외교 인생관 경험치 획득 자 여기까지 뜯었고 그라나다 탕에르 그리고 해산하고 그럼 이제 남은 게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개 그지 알라르고스 칼라트라바 먹고 라블라까지 먹으면 뭐 그리고 여기 알 여기도 뭐 사람 봐서 여기 굳이 안 먹어도 되긴 해 밸런시아 먹을까? 밸런시아 먹을까? 가져와 너네가 감히 강인이를 쫓아내? 일로와 흠 흠 얘네 이베리아 반도에서 우리 막아낼 수 있는 억제력 있는 나라가 없어 까스티아도 우리 못 막을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징키스칸을 이렇게 내가 보기 이렇게 하다가 말 갈아타고 또 뛰고 말 갈아타고 또 뛰고 계속 씨발 그냥 지구 세계일주 한 거 같은데? 그냥 말 말만 갈아탄 거야 그냥 이정도면 아니 여기서 뛰어봐 아니 여기서 여기서 씨발 뭐 말만 갈아타면서 계속 온 거야 그냥 말이 안 돼 계속 뛴 거야 그냥 끝이 있나 세상에 세상에 끝이 있을까 하면서 그냥 뛰어온 거야 또 뭐야 백장력이 추가됐나? 하 아닌데 공장에 있는 시칠리아 사르데냐 살레르노 카푸 잘 컸네 근데 얘는 빨리 결혼을 시켜야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짝이 없다 그냥 종마로 써야되나 그냥 무게로다가 근데 이베리아 저희 정체성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백작 이거 우리 시안 아니야? 그지? 아니 이렇게 능력이 좋을 리가 없지 이 시안 됐어 됐어 괜찮아 너 찍어내 나 믿어 마누라 어? 시편槽? 시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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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탈리아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탈리아 통일하면 제국 아닌가? 정말 여기가 이탈리아라고? 이 세계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는 이탈리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도 먹어야 돼요? 아 이렇게가 이탈리아야? 이탈리아 잘 나가네? 비잔티움까지 건드려야 돼요? 그냥 커스텀 제국으로 승부 봐야 되나? 도저히 안가면 운영이 안 되겠는데? 이 새끼들? 병사 만사천이라 할만하네 거의 팽팽하긴 해요 근데 우리도 폴란드랑 크루아티아 빨이라 어? 폴란드는 서로... 라고 생각하면 한 번... 한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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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토 규모가 120 이상이라는데 이거 맞아? 아 이 중 하나 일단 12개만 더 있으면 되네 12개 나폴리 재고 건설해야지 지금 신앙 성진 순례 좀 다녀올게요 행정과.. 관직매각결단.. 어디서 다 찍어야 되니까 뭐? 내 아나트 지쳤다는 미친새끼인가 이거 아니 요거를 시상으로 적용을 한다고? 장난하나 이 십새끼 이거 바로 깜빵 쳐넣어 이제 겠어.. 오지.. 미친다.. 시클이.. 아이C 병원을 보셨다 이 십새끼 일을 못하네 진짜 성지술래가 여기 사는거 아니었나? 경건한 술래 속새로 떠나는 술래? 왼쪽게 났듯? 이게 신앙도를 추가해주니까 경건한 술래로다가 술래 장소는 바티카노가 좋지 않아? 짧아서? 멀수록 좋은거에요? 150% 맞네? 산티아고? 에루살렘 한번 찍고 올까? 용병 경호원을 고용해야되지 않나? 그리고 노련한 선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있는 모든 궁정인물들이 동행해? 이걸로 가자 화려하게 다가 다가 그리고 버스 대절해 진짜 광신으로 가야되요? 자 순회 갑니다 시작까지 아직 6개월 남았어? 저 수행단으로 계속 영입중? 성지술래 드가 산뜻한 출발 정말 기대되는군 기대는 기대고 전쟁은 전쟁이니까 한 마디? 활동중이라서 난 술래중이라 안되나? 진행하자 하하하하하하 읏 뻔하게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 웃음 ост을래? 하하하핳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히 ㄱ homogeneous rike 순밀이네 아니 지랄났네 버려진 배? 착수해 아이씨 자녀 존나 많아 미치겠다 이거 아 나 지금 가는 동안 섭정해 주는 거야 따로? 아니 탐욕스러움? 개반데 이거? 아니 잘못 갔는데 이거? 에? 그래? 슬슬 종마 드려야 돼 동맹 영향력 보다는 종자 괜찮은 게 괜찮은데? 순열이 있었어? 순열이 있었어? 아 근데 순결함인데요? 순결함인데요? 너무 원툴인데? 한 번만 발현시키면 되는거지? 2개 1개 미리 잡아놔야돼 안그러면 큰일나 바람피고 이미 다른 애가 채가요 성지술래 가는중 성지술래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 팝을 결성하고 있네 뒤질라고 얘도 어느덧 서른일곱이냐 뭐했다고 술래자 특성 획득 놀라울 정도로 이국적인 상품 좀 더 경건해짐 당신이 신앙에 바치는 헌신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베르타가 무표정하게 뭐라고? 이곳에 남아서 평생 헌신하고 싶다고? 니 약혼했는데 폴랜드 왕자랑 무슨소리 어? 아니 이러면 안되는데 어? 독신주의자? 독신주의자? 가 가 가 가 아 진짜 지랄난데 이래놓고 거기서 또 아휴 우리 선조중에서도 그런 애가 있었어 근데 거기 가서 집에 애만 세 명을 낳더라고 이 지발 다빗 어서오고 이제 빨리 데릴 사위 가 야 희미한 그림자 뭔데? 야 희미한 그림자 뭔데? 야 희미한 그림자 뭔데? 야 희미한 그림자 뭔데? 야 희미한 그림자 아니 얘는 여덟살짜리가 무슨 술래를 나섰어 너 그냥 술래나선김에 너 그러면 그거 하자 수도원 들어가자 야 희미한 그림자 와 1187? 개 맛있는데? 개 맛있게 개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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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바이드랑 마디 노이든가 모시긴가 하자 이거 맞지? 600? 20% 20% 20% 20% 20% 20% 20% 20% 싹 다 쓸어! 추후 2,3포 가능할 다음 개인 모락에 모락이라면 성공 기회를 집회시킬 기회를 얻게 돼? 그냥 팔까? 관능적인 제안? 저 나 유혹하고 있는 거야? 아니, 할매 뭐하세요? 술래 같이 따라온 게 나 유혹하려고 따라왔었네 이거 이 아침에 꺼져! 진짜 이씨! 할매여! 저 순수 욕망의 결정체네? 어? 귀한 씨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 거의 빈집이야 이제 한번 무너지면 줄줄이야 줄줄이 하아 교나다 아...C... 여기까지 먹... 딱 여기까지 먹으면 깔끔하지 않냐? 수르트 히트도 그렇고 여기는 먹지 말까? 그냥 여기만 딱... 먹을까? 일단 그러면은... 여기... 무자 파라딘 이드 마그레브 왕국 바로 선포하구요 어? 이거 아니야? 아 백장용으로도 가능했어? 기만이 났지? 기만이 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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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죠? 어... 으 anh 으 으 으 그거 으 으 으 으 으 OF 발도파? 아이씨 미단이 나와 갑자기 확실히 나도 이제 종교 하나 창시하긴 할꺼야 아라곤 왕국? 저기 이베리아 쪽 아니야? 저거 수혜자 주면은 안되잖아 우리가 저거 먹어버리면 곤란한데? 딸내미가 운영하는거 아닌가? 프랑스 부활했어? 개같이 부활해버렸네? 뭐야 어? 뭐야 여기 왜 프랑스가 됐어? 이틀리드 프랑스 그냥 연민어린 유지하자 노기등등학이나요? 관등학이나요? 사라진 마을? 아우 개운단다 아우 참 개운하다 아 뭐야 이거 코로나 조졌네 이거 뭐냐? 정착지 개간? 어 개꿀 아니야? 아 나 바빠 아 잠깐만 일단 제국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발레오 티레니아가 된거야? 제국이? 우르바누스 교황이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줬고 나는 새로운 제국의 건국을 선포하였다 아니 이름이 좀... 이걸로 바꾸면 돼요? 뭐 없나? 신법 총무은 좀... 와... 아니 근데 나폴리 우리 나폴리 제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어? 스쿠데도 괜찮을지도? 좀 멋있어... 근데 이러면은 뭐야? 이름도... 아니 이거 다시 방패 다시 해야돼요? 아니 뭐 킴스클럽 해 그대로 써도 돼? 어? 이제 다시 못 바꿔? 방패는 내비두면 알아서 하나? 가뭄 문장에서 복사하면 된다고? 그럼 나폴리로 하자 우리가 나폴리에서 시작했으니까 나폴리 홍구장? 이름 좀 멋있는데? 그 마라도나 붓기부 라폴리 홍구장... 김밥 태어났을 때 잠들었는데 어느새 황제가 돼 있네... 아...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구나 그냥... 너무 길어... 이 느낌? 아르만도가 뭔 뜻이에요? 디에고가 마라도나가 가운데에 미들네임이 아르만도야? 원래는 스타디오 샴파울로 였네? 아... 스타디오 샴파울로 였네... 이거지 이씨... 멋지잖아 깔끔하잖아... 색깔이며... 어? 이제 좀 사이즈 크다잉? 12개월 성전이야? 12개월 성전이요? 어? 어? 결판을 못내? 무시해도 되지? . . . . 그럼 결이 합격을 했지. . . . Quindi 결이 disciple야 돼. bes추cling물을 일해둡니다 v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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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이 새끼 날짱대네 아 이 새끼 뭐야 세금 좀 더 얻었다고 개새끼가 이게 뭐 자유 요구 또라인가 이거 꺼져 이 새끼야 지랄났네 난세네 어딘데 여기 아래야 아니 지랄났네 이거 뭐야 농노봉기 커버 좀 쳐라 일단 이거 먼저 좀 정리 좀 하자 이거 다 공장형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땅 뿌려요 땅 뿌려요 그냥 공장형 포함 다 뿌려 자 그리고 또 뿌려야 되는 곳이 여기는 그냥 짜투리로 주고 너무 많이 먹었는데 땅을 뭐지 이 새끼들 여기가 타이틀가 좀 중요하네 근데 왕국인데 여기는 왕국은 주면 안되잖아 공장형이 아 줘도 돼요 좋고 좋고 아직도 3개 오버된거지 좀 더 3개 오버된거지 아직도 3개 오버된거지 3개 오버된거지 두대 해산하면 다 돼 일단 급험불 꺾고 아직 정신없네 어딨어? 나폴리 해체 요구? 또 너야 산추 개새끼야 왜 안가? 뭐야? 12,000명이야? 이기지 않을까? 이제 나 어디갔어? 도맹 불렀어 하나 있는거 아 하나 있는 거 아니 뭐야 여기인가? 아니 이 새끼들 나폴리 오..낚견내나? 아 아 이거 X됐다 빨려들어갔다 이거 써면 아 아 아니 지금 봉기가 동시에 3개가 난건가? 아니 뭐야 이게 또 어? 그럼 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프리카가 무제네 우리 좀 막아줘 위에서 내려온 애들이 이걸 잡아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나? 아프리카가 무정 차라리 은둔자 특성을 5년? 5년?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아니 씨바 한 번에 미친새끼들이 다 뛰어 나오네 죽여버리고 싶게 아니 나폴리스 내려왔더만 씨바 그새 이 마저 막아야 되는 새끼들은? 이미 늦은 것 같은데 돈도 없어 아니 너무 광... 너무 빨린걸 폈나? 땅을? 아니 존나 살해당하는데? 얜 특성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11,000명인데 이거 되나? 이 새끼들만 잡으면 얼추 되거든? 아 아 아 아 다행히 날씨가 내가 일을 많이 일을 많이 일을 안아 일을 안아 아니 바빠 디지겠는데 말 좀 그만 걸어 이제 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유리한가 본데 왜 그래? 어? 어? 씨발 얘 왔어? 빨리 와! 크로아티야! 아니 동맹을 프랑크랑 맺을 순 없잖아 비잔티우면 안해주고 헝가리랑 해야되나? 로마제국? 로마제국? 로마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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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아티 로마맥 아.. 아.. 콘스탄티 100작 100작? 아니 이 새끼는 뭐야? 우리 보헤미아 쪽은 없나? 보헤미아 족밥인데? 루텐이야? 루텐이야? 이 새끼는 뭐지? 이거라도 시켜야지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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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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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전쟁이 제일 빡세 그지? 하고 아.. 감옥에 있어도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비잔치음 비잔치음 없나? 비잔치음은 나랑 안해줘? 비잔치음 동맹을 하기 싫대 비잔치음 그렇다면.. 아 여긴 딸부잣집이네 미치겠네 이거? 그럼 얘도 그럼 얘도 그럼 얘도 아 근데 여기 너무 추남인데 너무 두남인데 너무 두남인데 브리기드 주는 건 에반데 동맹이 안되는거지? 얘네는 너무 서열이 미친가? 바로 직계로 가보자 바로 직계로 가보자 알파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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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자떡 괜찮은 녀석들이 나오고있네 루프킴 황금세대인데 좁 가라 소피아? 승낙 승낙할 것입니다 일단 이번 세대는 신놈이랑 싸울 일 없잖아 어차피 뚫고 나갈 거 프랑크니까 그지? 아들을 보내자? 모개로 그게 맞나? 어차피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 얘 어? 우리 이미 모개로 한 명 갔다 팔았는데 크로마티아에 아 걔를 그럼 암살해서 죽여야되나? 아 상속금 박대해서 상관없었지? 상속금 박대해서 상관없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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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막겠지? 이 정도면 막을 거야? 아 이 정도면 막을 거야? 아니 여기도 만사천이야? 뭐야 통 틀어서 어 아 아 이거 알짱거릴 수가 없는데 저거? 와 진짜 잘난다 잘나 아니 얘는 짓게 아니야? 아 미치겠네 아니 순수율통을 나가야 되는데 아 참 미치겠네 이거 와 이것도 저어? 아 미치겠네 진짜 저 기사가 설마 내가 뚫어준 애들이냐? 아 죽같다 진짜 아니 미안한데 그 아 아 이 미친 새끼 나 힘들어 이씨 뭘 동맹이야 이 개새끼야 노친네가 계속 오냐오냐하니까 이 새끼가 뒤질라고 레코가 석자야 이 노친네야 아이씨 일로와 다 왔다 다 왔다 개새끼 잡아아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빼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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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한번 컷했거든? 또 개새끼 뭐? 또 개새끼 뭐? 나폴리를 내어달라는 명불 넌 뒤졌어 씨빨람 저 목달아야겠다 너 기다려 기다리셈 목달 목달어감 교황 목달어감 본거지로 가야되는데 이새끼인가? 아니 지가는 왜 없냐? 와 초토당했는데 어디? 그래도 많이 억눌렀거든? 동맹국이 와가지고 다 똥치워주고 있어 뭐야 이건 또 황제가 마요르카 백정에게 소호자가 된다는 것이다? 돈 터지는데? 이거는 뭐야 어딨는데? 14,000? 오? 여기만 정리하고 내려갈까? 응 여기는 알아서 해주겠지? 여기는 알아서 해주겠지? 여기는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 그냥 없어 주변에 이거야 이거 됐나 언제 끝나 이거 평화하면 손해봐요 무조건 요구 압박이 맞지 그냥 난 내려갈게 아 근데 이거 보냈다가 다시 소집한거 너무 힘들잖아 점령은 이제 아군들이 해줄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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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쉽지 않을거 같은데 팔천만이천 농민들은 족밥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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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또 어딨는데 오늘? 정신을 보면 아냐 우리? 어? 그래도 틀어막고 있다 틀어막고 있어 지금 이정도면 틀어막아버리잖아 이 새끼 어딨는데 이거 너 시발놈 너 이번엔 뒤졌어 진짜 넌 내가 안봐줘 산추 씹새끼 이거 오고있는거야 이거? 이건 또 뭐지? 성전 왔어? 어? 여기 근처 아니었나? 여기로 올라오는거지 코스가 다시 갔어? 아니 본진도 아니고 뭐 어? 아 나 씨 아니 이제 딱 정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 이 새끼들이 자유전쟁은 또 뭐냐? 아 저거 디펜스 도와줘야되는데 족 됐네 이거? 아 저거에 다그니 라이브 러시 러시 어 자 이제 어디를 먹어야 되는 거야? 뺏긴 걸 다시 찾아오면 되나? 하.. 감옥에서 성인 됐어 씨발 내 딸 하.. 개새끼 다 잡아드려 이 씨벌놈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아라고 난 거 안가? 안가도 되잖아 이게 저 새끼랑 짱 떴잖아 해산하고 이 씨불 어디갔어 이 새끼들 이리 오세요 이 씨벌놈들 이리 오세요 이 씨벌놈들 이리 오세요 이 씨벌놈들 공장령이란 새끼가 미친 새끼인가 이거 다 박탈해 공장령 하나 박탈하면 다 박탈해야 돼 넌 뭐야? 감사합니다 백장령은 안 건드려도 되나? 다 뺐어 그냥? 그리고 다 왕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한가? 이렇게 많은 새끼들이 우리의 통수를 쳤다고? 이 터번 쓴 새끼들 이거 봐 응? 이런 애들한테 놀아놔가지고 이 새끼들이 하.. 개새끼들 이래서 시칠리아 쪽으로 수년을 운영해야 돼 응? 다 싹 다 됐지 이제 다 앞셌고요 다 이제 왕국을 만들어서 하라고? 아니 근데 여기도 땅이 부족하다 돈도 없고 아프리카 왕국으로만 여기는 있거든? 여기는 넘기자 이거를 아들한테 줘도 되나? 아들한테 줘도 되나? 계속 계속 내려가면서 아프리카 운영하는 거야? 직계화들은 안 돼? 그러면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두미니쿠킴 이런 애들? 뭐 우리 어디에 직계인지도 모르는 애들? 리초킴 이런 애들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네는 이미 다른 걸 먹고 있네? 다 사라지는데? 응? 이들만 된다는 거야? 그냥 우리 가문이면 돼? 이게 다 명분이구나 왕자 줘도 괜찮다고? 왕자 줘도 괜찮을 것 같다 왕자 줘도 괜찮은데? 내가 낫겠어? 이렇게 주면 되나? 이제 아프리카 쪽 저 제한테 넘겼고 샤르데냐는 내가 쓰는 게 맞지 않나? 샤르데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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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를 마저 정벌을 할까? 왕복이 완성이 되면 또 그거를 떼서 줘야되나? 아니야 이거 이걸로 봐서 그래 어 뭐야 이건 또 누가 누구 마음들 이탈리아 왕이래 씨발 공장용으로 뿌려야겠는데 다 너무 야심찬데 이거 줘봐야 되겠는데 이거랑 이비자 마요로카 쪽을 넘겨야겠다 깔끔하네 포센차 넘기고 뭐야 이건 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대충 주고 이거는 백작은 그 다음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제일 개씹새끼야 두 번이나 버러지 컷 버러지 컷 나머지 개기 좀 알아 뒤진다 나머지 개기 좀 알아 신앙 족가 기독교 족가 실패 몸이 주나 택.. 깍친건냐? 응 벌럭? 벌럭교? 이것만.. 야 무장.. 고르는건가? 지금 우리가 이거잖아 근데 여자도.. 전쟁나가야 좀 운용하기가 편하거든? 숙질간 결혼 무지한 결혼 야 이거 만들.. 아 이거 창취하려면 일단 포인트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그냥 막 만들 수가 없구나 이분 스쿠레토 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돼? 일단 교황 똥꼬 빨아야돼요? 어떻게 벌어요? 이거 쳐도 돼요? 성지 먹으면 이거.. 그치? 59 그럼 급하게.. 교황 못 따겠습니다 적자 가맹하겠습니다 적자 가맹하겠습니다 부상당한 아들? 부상당한 아들? 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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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다 버러지들만 왔어 희하게.. 기적을 행하는 자? 아니.. 이게 뭐 대체 의아가? 유사 의아가 아니야? 씨발 일로와 과감한 치료가 필요하다 과감한 치료가 필요하다 과감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후이 지금? 일단 해서 한번 타자 이제 돈은 금방 벌려 세비야 왜 이렇게 가난해졌냐? 전 최고로 수익이 뻑락했는데? 전 최고로 수익이 뻑락했는데? 장악력이 털렸나? 쿠데타라고? 뭐야 이거는? 어? 아 잘못 눌렀네 아니 피곤해서 그런게 아니야 존나 헷갈려 솔직히 이거 이 존나 많은 양의 텍스트와 이 모든거를 10시간 넘게 해봐 집중이 존나 떨어지지 수익이 너무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나폴리도 지금 거기에 십창 났나봐 나폴리도 지금 거기에 십창 났나봐 수익이 너무 떨어졌는데? 이거 지근나봐 부제지어 enen차! 이 꾹구들 진짜! 하의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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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이거 지금 치긴 해야돼 지금 빈집이야 도마 먹죠? 그래야 숨통이 좀 틀 것 같거든? 아니 뭐 진짜 쉴 새 없이 났네 그냥 얘 병 극복했나? 부상 이거는 뭐 금방 나을 것 같은데? 순혈 엄청 안 붙네 제가 전투력이 좋아가지고 금지 이러면은 여기가 다 여기도 뭐 이 새끼들 아예 그냥 싹 다 털고 있는 건가? 이 새끼 왜 감옥에 있냐?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돼있냐? 어? 성전을 갔다고? 이거 왜 천죽이 씻으려는데? 아 성전 갔다가 상대한테 잡힌 거구나 근데 내가 성전을 보내진 않았는데? 미친놈들이네 아니 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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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계 1가 킴카오토니를 창설했다고? 정답 그럼 아예 새로운 추가 등본 저도 없네 저기 누군데 이게 누군데 루테니아 왕? 얘 우리 동맹 아닌가? 잠깐만 뭐야 앱이.. 앱이 치는거야? 이게 뭔.. 아니 아빠..아빠를 뭐.. 쿠데타는건가 이거? 밥도 벌써 신이야 신 퀸 일단 왕권신수설은 됐고 그러면은 장창대열 일단 찍어놓고 승계를 그냥 하면 되나? 이게 왕권신수설 된거야? 장자상속세는 지금 안될걸? 시대가 달라서? 다음세대잖아 다음세대잖아 아직 됐었다? 이거는 또 1212년에 되네? 이따 빨리 로마좀 따자 아이씨 아니 지들끼리 이 개질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온다고 태무준씨 온다고 이제 권자주장 이 도라이 새끼인가 니가 뭔데 아이씨 이건 몇째야? 아이씨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우리 이렇게 오래 안갈릴텐데 우리 이렇게 오래 안갈릴텐데 공작 호감작은 뭐 어떻게 하는건데 일단 일단 와 진짜 영지장력 개 박살났네 그냥 다 영지장력 개 박살났네 그냥 다 아니 aproomi 뭐? 아니 잠깐만 니 우리... 우리 아들이... 그러면... 참... 이 새끼들 진짜... 다 결혼 시켜줄게... 안 되겠다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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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혼하고... 새끼들 지금... 지가 할이비 닮아가지고... 은... 알바는 해줬고 좁 아니 딸내미들도 빨리 결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오 얘는 왜 이렇게 좋아 얘랑 더보기에 더 있어 다 우리 손녀들밖에 없어 이제 됐냐 급하게 보냈구나 이거 둘이 잠만 왜 결혼을 안 해 약혼만 해놓고 근데 이 결혼으로 동맹이 체결되진 않는다네 파혼시킬까 파혼시켜 이제 우리 애들 눈치 보지 말자 누군데 얘는 목을 그렇게 잘났다고 누구신데 뒤실라고 이걸 거절해 뭐 대단한 가문인줄 천재 하나 달고 있으면서 알았어 알았어 가 가 출가해 그러면은 사랑하는 아저씨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아저씨 날 왜 사랑하시지? 어이 뭐지? 아저씨인가? 아 촌수가 아 그래 갑니다이 어? 안 되는 거야? 성전중에는 못쳐? 아 똑똑하네 아이씨 여기도 성전이 왜 이렇게 오래걸리는 걸까? 아 여기랑 여기가 돼있는 거야? 한번 도와줘야 되겠네? 도와줄 시간에 나는 차라리 아래 아프리카를 정리하자 한마드랑 저기 아트베즈 아 성전을 못한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술래나 가죠? 예루살렘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1,083 돈이 조금 없네 누군데 이거는 브리기드랑 신성 로마 제국 하이죠 근데 신놈이랑은 지금은 좀 어디 계시지? 하긴 우리 이제 여기로 올라가야 되긴 하잖아 아 동맹이 안돼 허절 9개월 걸리네? 넌 또 뭐야? 나랑 같이 술래 떠나는 건가? 낮잠 때리면 스트레스 대어를 났거나 나 지금 스트레스 좀 있지 않나? 없네 다 해소해버렸네 하도 죽여버려가지고 대어놨구요 이거 한 한 번 갔던 게 2000인가 주던데 겁나 많이 주더만 술래가 좀 더 경건해짐 술래가 그 대신 좀 더 걸린다네 성 니콜라스의 눈물 극각비가 대수인가 극각비가 대수인가 22%의 확률로 병칠의 발견 성찰 광신이지? 학자 특성을 획득함? 베로니카의 성포의 소유주가 됨 소유주가 최초의 성포의 소유주가 스타트 성포의 소유주가 플로라 임신 중 배우? 아니 배우자가 왜 얘? 천재 어? 내가 이거 언제 결혼식 갔나? 놀라울 정도로 이국적인 상품 이거 앵벌이 하는 거잖아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 5원 부족해 술래 완료 얼마 주는데 2,093 지렸고 휴 2,09 아니 더 많이 받았네 2,931 됐는데 결투 요구? 나? 니가 대신해 아니 부상 당했어? 괜찮아 견뎌 신족 살해자가 좀 아니 반란을 해서 살해는 한 건데 이게 씨X 그러면 반란한 새끼들은 어? 얼탱이가 없네 보물 발견 좋았고 아니 십자군 가야겠는데? 키모리아 저항자의 수모는 좀 이게 뭐가 좋아 상대 받는 거라고? 50% 확률로 좋은 징조 내지 불행 시X 기도해 아우씨 아 불길한 징조는 좀 아우씨 아니 이대로 되다가는 승계 많이 꼬이겠는데? 자식이.. 얘 자식이 세 명이니깐 자식이.. 얘 자식이 세 명이니깐 좀 쳐내긴 해야되거든 좀 쳐내긴 해야되거든 하.. 일단 이.. 10년을 싸우니 이 새끼들은 진짜 대체 어? 강제로 내가 종료 시켜줘야겠는데 이거? 이 싸움의 끝을 내려왔다 아 이 새끼들 다 소망다니요? 아 이 새끼들 다 소망다니요? 이래도 83이야? 아니 이러면은 잠깐만 점거해줘야되나? 점거해줘야되나? 지금 83프로지 어? 또다시 83프로인데? 저 어디야? 여긴가? 버그 걸린거 아니지? 96 아니 이 쉬운걸? 됐어 아우C 승리를 거둔 십자군 나는 얼마줘? 20% 20% 이거 잠깐갔따고 이거.. 이만 지나줘? 개맛있는데? 해산 때리고 일단 일단 뭔가 보기 싫죠? 배고파 2% 2% 2% 2% 2% 2% 3% 2% 3% 2% 2% 3% 2% 3% 3% 2% 3% 3% 3% 3% 4% 3% 4% 4% 4% 4% 4% 4% 5% 5% 5% 5% 5% 여장부 천재의 밤 아니 미친이 잘 태어나네 여기가 뭔가 모양이 안이뻐 감히 나를 희롱하다니 누구한테 짓거리시는거지? 뭘 계속 희롱한대 임차된 자기를 어? 뭔소리지? 임? 인생관?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야? 엉랑 뭐? 어? 무슨 소리야? 강제로 핀 뜯겼나? 임차가 소유주관이 임차인이가 헌납한다라는데 임차된 백장용은? 성전기사들한테 간거라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됨? 이 새끼가 임차인인데? 이 새끼가 어떡함? 이 새끼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거 땅에 포함 안되는건가? 하나 둘 셋 넷 다 아니 포함은 또 되네 개판이래 이게 뭔데 이게 결단에 쫓아내기 있어요? 나가 이 씨발 어디 아 이거 좀 양아치인데? 아 500 날라가네 이 씨발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 하나 소비하는게 너무 커 하고 여기로 오세요 오셨어요? 만천? 동맹.. 포함인가? 동맹 없이 순수? 로마는 참을 수 없네 로마는 참을 수 없네 로마는 참을 수 없네 로마 기사님 로마 얘네가 와주나? 오면 어쩔건데 넘어와 이 개새끼야 왔어? 안녕? 가다 치자 어? 좁!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진짜로 아들 너무 많았어 좁바 컷 바로 질러 로마 내놔? 로마 내놔 빼고 맞네? 뭔 개소리야 뭐? 이번엔 누군데? 크로아티아 공주가 도와달라고? 싫어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야 다 꺼져 로마 내놔 아 73%? 당검을? 아 버려 버려 물건 줘 우리가 군종병인줄 알아 이 교황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 뭔소리야 어 그래 그래 맘대로 해 내놔 로마 압수 하하하하 하하 하하 바로 로마 압수에서 성전기사당 후원 획득? 아니 또 여기 아니 여기 상관없잖아 여긴 내가 가질 거니깐 땅 개맛있는데 이거? 문화가 이탈리아니까 시칠리아 문화로만 바꿔주면 되나? 이야 콜로세움까지 있어요 이거를 잠만 감사합니다 아 헷갈려 이거를 그 그 일단 이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영지장악력이랑 그거랑 문화 촉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고 로마 로마 40 발전도가 45야 미쳤어 이러면 9개 여기에다가 타볼리랑 이거 이것까진 먹어야 되겠다 11개 오르베탈로는 주고 이렇게 쫙 한 줄로는 내가 써야겠다 여긴 다 찍었구요 여긴 다 찍었구요 전투로 가자 일단 일단 얘랑은 지금 휴전 중이니까 다른데로 좀 다시 돌려야겠다 여기 여기 힘 모시기씨 백장력이 아니고 공장력으로 한 번에 뺏을게 160 바로 선포 때리고 바로 선포 때리고 짐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오 그냥 싹 다 죽여 우리에게 반하는 것들은 다 죽이면 돼 53% 빨리 또 치네 이거 까지만 정리하면 이제 뒷방도 안전하거든 나한테 계속 지금 공수표로다가 다른 명분 존난해주네 나 치라고 아주 대놓고 개 개새끼가 개새끼가 나 파문했어? 어서와 짊어져야 된다면 우리 가문에서 내가 짊어지겠어 파문댐 매달 신앙도 획득이 반토막이 나고요 좋겠네요 이 신앙도를 어떻게든 지어짜야겠는데 종교 창설 해야겠는데요 그치 다시 다시 전 흐 다시 다시 세 아트 배치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중을 나오셨어 아우 진짜 카톡 차단 못하냐 기다려 그냥 가서 죽여줄게 아 기방척 하려고 했는데 킴스클럽을 바꿨다가 그냥 종교 이름 털럭으로 하겠습니다 킴스클럽 해도 되긴 하는데 나라 이름으로 하려고 했구나 뭐야 가져오세요 휴 여기는 욕심이야 일단 지중해의 주인은 우리가 거기다 댔거든 사실상 여기 이렇게 둘러싸면 지중해가 우리의 연못이 되는 거야 개멋있는 거야 지중해는 우리의 연못이야 여윗만 이렇게 딱 따면 근데 프랑크가 좀 많이 이탈리아 됐다가 프랑크 됐다가 뭐 어쩌라는 거지 계속 왔다 갔다 하냐 음 사티프 베자이언 빌리즈마 비스크리 여기는 잠만 공작 왕국은 아니겠죠 아니 왕국 장애가 타일트가 되나 타일트 왕국을 만들어서 넘기라고 마그레브 타이트 아프리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넘기면 되는 거야 왕국 세 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가문 킴씨 가문으로다가 내 직계하드 말고 손자 세 살이 킴? 너 아빠가 누구냐? 직계 손자는 좀 왜 이렇게 손자가 많아 씨바 X됐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감사합니다 두미니쿠킴으로 주자 두미니쿠킴으로 주자 그리고 마그레브 이거는 뭐가 이렇게 많지 여자한테도 줄 수가 있네 피탕 이세아테 줄까? 좀 어린이한테 주는 것도 이렇게 하면 알아서 깔끔해졌죠? 이러면 타볼리 타볼리 그러면 이건 뭐야 가장 고귀한 공화국? 아 예 감사합니다 오르베텔로는 아 여기 세 개 다 지중해의 명분으로 잡을 수 있긴 하거든 프랑크는 지금 건들면 벌집일 것 같고 그럼 바벨 배 Indo Park upstairs 저 CU 보니 아 음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정보광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치는거 아니었어? 여기? 어? 여기 아니었나? 존나 많이 찍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시나 삥도 뜨나봐? 불쌍한 내 아내? 헐 안에 왜 이렇게 말랐어? 아니, 발진티푸스? 이게 뭐야 얘는 왠지 기이한 의식을 써야될 것 같은데, 인연 마녀라? 증상 대폭 완화? 마녀야 얘 주술로 구한거야 운진이 센터 가야될 것 같은데, 여기는 먹었고 체액의 균형이 잡히다 돌아왔다 아, 아니 아까 뭐야 아파서 피골이 삼접한거였어? 개같이 부활 개같이 부활 하, 저 새끼 찢어야겠다 돈 줘 곡창 풀어 로마 골드 존나 올라갔다 83% 로마 아직 지금 문화 촉진도 다 안됐는데 야, 이거 뭐야 세금 10이네? 잠깐만 나폴리 지금 영역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것까지만 주면 세금 확 늘어날거거든? 나폴리 영지장역 좀 해주고 응어리를 풀다? 응어리를 풀다? 너가 누구더라? 너가 누구더라? 나폴리 자, 해산하고 이러면은 여기까지 먹었거든요 카스테이온? 이러면은 이건 뭐야 나폴리 나폴리 맞지? 색깔이 이상해가지고 뭔가 했네 어? 어? 아니네? 맞는거 아니야? 상관없는거지? 내 땅은 맞지? 여기 여기 이제 전쟁 되나? 다 됐잖아 영국 없는지역이 없나? 으아 다 된거잖아 이제 명부 없는지역이 없나? 명분은 항상 있어 이거 오르베텔로도 지중해 될걸요 여기 전쟁 기다리면 아라곤으로 들어가야되나? 술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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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녀랑 결혼시키자고? 누군데 니가 비잔티움 제국? 아니 비잔티움 존밭 됐나? 아니 우리랑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더만 갑자기 왜 굳신거리시지? 동맹은 아니고 그냥 달라고 저기도 하나 우리 고귀한 유전자를 뿌려주자 술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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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로마제국까지는 온다며 우리도 나름 널떠 생각했는데 우리 키키아 트랑크와 비슷하고 셀축같아 개 털리네 영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황이 안탈려 교황이 안탈려 교황이 안탈려 하나 도수수 있잖아 이거 한 7천만 모아서 한 마리 꽉 쓸까? 전투로 하나 넣는게 진짜 괜찮지 않나 강자중씨가 괜찮나? 강자중씨나 아니면은 전사실력주의 아 이거는 무장병 비용이 늘어나 근데 기사의 효율이 100%가 되는데 이거는 시찰리아 인물이 다 명예단계당 기량이 플러스 1이야 아 있는거를 바꿀수도 있는건가? 뭐야 이게 내가 바꾸면 포인트를 더 많이 먹네요 장창대열이 9년 남았거든? 그럼 이제 피키에리가 나오거든? 이건 뭐야 무장병 연대규모가 증가하는거네? 무장병 연대규모가 증가하는거네? 그러니까 몽골모 기병 창으로 그냥 주창 수시면 되잖아 근데 여기까지 못올듯? 안되겠다 야 땅 내놔 여긴 안되나? 타라고나는? 여기를 먹는건 좀 너무 붕뜨는데? 잘못찍었나? 얘를 찍었어야 됐다 타라고나 되나? 깡패인 아무나 툭툭 다치고 다닌 아 누가 까르모나를 짝 때렸는데? 교황은 6개월 뒤에 근데 교황 칠려면 땅을 다 빼먹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교황이요? 예산하고 바르셀로내네? 이것도 좀 갖고싶은데? 누구꺼냐? 프랑크 프랑크 지금 건들면 조금 빡세지 않나? 잠시만 병사 왜이렇게 없어 얘? 내전중인가 본데요? 이 지랄 났는데? 그믄 역할 줘라 바르셀로내나 먹고 이게 나바라는 누구꺼야? 그냥 나바라 혼자 아 나바라까지 뺏자 세레이 라리가와 통합중 메쉬 파리로 이정못해요? 같은 리그라서? 아 파리 뭐야? 프랑크 지금 프랑크랑 아 내가 프랑크가 아니구나 이게 세레이구나 왜이렇게 안올라 진짜 슈퍼리그 만드는 중? 그냥 까라면 까 가장 우월해 아작시오 문화가 시칠리오 문화로 강렬 전향된 어딜 우월한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개한 것들이 이제 철거 버려 운전 다 못찾아 아 왜이렇게 땅먹기 힘드냐? 아니 왜 이제야 갑자기 뜨거워? 씨바 술 퍼먹어 그냥 적쇼 적쇼 교황이 소음공에 존나 침간소음 너무 심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씨바 자 해산해주고 나바라까지 먹을 수가 있긴 한데 나바라까지 먹는게 편하긴 해 이 방어선 상에는 실제로 나바라 스페인 땅 맞잖아 아니 아작시오 왜 넘어왔어? 전쟁 광이 아니고 이렇게 해 놓는게 마저 후대를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확충을 해놔야 이렇게 문화가 얼른 섞이고 강대해지죠 근데 로마가 7.1 바르셀로나가 0.2? 바르샤도 좀 그지단인가 본데? 잠 때려 근데 저번에 했을때도 코르도브가 더 좋긴 했어 어? 뭔 소리지? 통일 선언한거야? 니가 뭔데 춘사포를 던짐? 내가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자 이제 아무나 맞짱툴 수 있어? 아 포기한다는거야? 아 씨바 환영하던 소식이 아니었네? 가비 감사합니다 아 쉬운데? 이베리아 반도 스피드 확 살려주는줄? 어? 여기까지 먹으면 아이씨 아이씨 간다고 안가야겠다 고우자?? 그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그 넷이 모자병인가? 졸재 짱신댔네? 거세병 번식사업 대규모 소대 한 번 아니 왜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거야? 아 근데 워낙 규모 차이가 커서 상경에도 이기겠다? 이게 뭔 소리야? 금욕주의술이야? 나쁘지 않네? 신앙도가 빨리 올라가지고 어디서 싸우고 있는 거야? 도와주러 갈 수 있는지 견적을 좀 보자 너무 먼데? 여기서는 못 가? 일단 해산하고 자 짬 때리고 일단 야 그래도 이게 많이 했다 여기 아니 영역 다 본 건가? 다 어디갔어 죽었어?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를 먹어볼까? 아 맞다 온갖 바꿔 싹 다 풀어주고 태무진 등장 태무진 등장 근데 영진은 개발도 대부분을 잃게 됨 서른여섯? 세긴 많이 세네? 여기서 시작이야? 어디서 시작할 거야? 너무 좁아서 안 보여 이거야? 이거야? 이 새끼들은 뭔데? 이 존만한데 뭐 쥐댓길 제국이래? 진짜 근본 없구나 뭐야 근데 병사가 3만천이야 뭐야 이 사생아는 또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얘들아 너 왜 이렇게 수익이 떨어지지? 어? 오히려 좋아 아들이 너무 많긴 했어 이러면은 이러면은 알바누 알바누만 죽으면 되나 이제? 다비드랑 아 다비드는 이제 내가 태희의 뭐야 그거 했고 아 다비드랑 이건 어디야 얘? 얘는 왜 다리가 없냐? 자식 농사를 잘못 쥐는데? 아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 쓰지 말자, 굳이. 명분을 쓰는 게 비용이 이게 근데... 신앙이 빨리네? 이해났겠다. 얘네도 병사 많이 줄었어. 옆에서 너무 재잘재잘 거려. 죽자. 어디가? 백도 진짜 지겹게 치네? 계속 도망다니면서 동료 찾고 있네 저거? 일로와. 시간 끌지 말고. 일해도 25%야? 아니 뭐 맨날 지를 희롱하는데 저새끼는. 나? 교황인가보다? 이 새끼는 왜 화가 난? 교황까서 그런가? 손주의 혈통. 아니 이 정도면 뭐. 이거 손녀 아니야 이거? 그냥 창녀야 이거. 아빠가 애비가 다 달라. 딸내미들이랑 자식이랑 애비가 다 달라. 저 정도면 사실상 궁전에 들어있지 사실 공주가 아니야 저거. 자 압수. 압수. 거기다 왔다. 교황 땅 두개 남은거다잉? 아 참. 누구세요? 이제 거절해. 다 손절해. 스모덤새끼가. 아니. 어?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아니 우리는 두 세대에 걸쳐서 이거 먹었는데 얘네는. 아니 이 ㅅㅂ. 심. 딸깍. 이 시간 안에. 아니. 말이 되냐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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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맛있네 배가 모집해 의사가 마땅치 않다 뭐야 이건 또 또 이상한 의사가 오셨네 화음 화음 5년동안 슬픔만 이겨내면 이거 좋잖아 적쇼 야 턴골 진짜 개맛있다 그러면 신화를 갈치하면 돈을 얼마를 주는거야 내 충성 짐의 충성스러운 신화들은 어디있느냐 영지망갈치 영지망갈치 500원 300원 근데 의견이 안좋아지는데 500원에 이거는 좀 구시를 사용해서 먹어야하네 별론데 이거랑 로마 이건 또 뭐야 로마 변환 어? 교황한테 주는거야? 어이씨 한참 그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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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아니 이제 그거 해야 돼 티볼리..잠깐만.. 영역 다 했나? 티볼리.. 근데 이거 나중에 개종하면 얘네들 천주교 다 일시.. 일괄적으로 바뀌나? 안 바뀌면 존나 피곤한데? 와 그럼 존나 피곤하네? 청지기까지는 써줘야돼 그리고 술래 바로 가죠 종교 창시하려면 바로 출동해 술래가서 이제 천주교 바꿔야지 산뜻하게 출발해요 아이참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아이참 깜짝 놀랐네 그건 줄? 왕자의 게임 그분 티리온이신줄? 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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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요 님이요 와.. 계속 지금 나 노리는 새끼들이 한둘이 아니야 어? 물에 빠졌다고? 어? 어? 나..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여기서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아이참 당신의 문화가 심치대상인 장창대여를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심치대상을 선택해 주세요? 설마 그건가? 이제 드디어 공포의 경기를 쓸 수 있는 건가? 아이참 아이참 트래뷰셋이 좋나? 무장병이 맞겠지? 몽고군 오면은 우리가 장창병으로 다 찔러 죽이면 되거든? 아이참 자 여기서 파키에리 생선 뒤졌다 니들은 로마 로마? 얘네가 얘네가 파키에리고 얘네가 장창병이잖아 이거는 없앴다 다시 만들어야겠는데? 이거는 없앴다 다시 만들어야겠는데? 몽고리 우리한테 안아도 이.. 파키에리 병이 좋아 아아 몽비밀 경비대 네네네 동물의 왕국이요? 원래 순례를 떠난거야? 아 얘도 두 살인가 세 살의 왕이 올랐는데 벌써 진짜 66살이네 왕이 64년째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전문가? 피팅이 96살때 죽었던거야 얘가 막내아들이에요 92살인가 3살때 94살때 93살때 나왔나? 놀랍게도 지금 150년이 이어졌는데 아직 아빠에서 아들 끝입니다 3대가 4대에 이렇게 거슬러온게 아니고 아빠 아들 교수님이 아를 또 아이씨이 보드가다나 구해야되겠는데? 백작분이 미친년이거 죽여 감옥에 나와 이 개새끼 에루살렘 참으로 영광해서 2093 술래 완료 이러면 종교 청시 가능하잖아 새로운 기독교 신앙을 창시해야 되나? 뭐야 이건 또 이 상성욕자는 범죄자가 돼? 동성년에는 지탄을 받아? 일단 원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별게 다 있네 이거 바꿀 때마다 포인트를 먹어 어? 육 요게 케락? 여기서 세 개를 고르는 건가? 세 개 다 고르면 포인트 부족한 거 아니야? 식인 의식? 식인이 왜 괴삭이죠? 사실 이유가 있나? 그냥 먹어요? 스태프 구린 아들 그냥 된장 바르는 거야? 말이 돼? 너무 무서운 세상 아니야? 아니 이건 좀 난 난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운데? 아니 식구들이 다 개종하는 거야? 이거 존나 무서워 이거에다가 육 요게 케락 산악과 땅 얹은 거 보소? 무서운 세상인데 뭐? 신동들이 옷을 입지 않는다고? 아 식인이랑 못 쓰나 뭔데? 그치? 그치? 조리를 바꾸면 된다고요? 식인은 좀 무섭다 얘들아 빼자 내가 근친까지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옛날이니까 식인은 자식을 자식이 자식이 잘못 태어났네? 아니 이게 말이냐고 아니 이게 말이냐고 어디 있어? 다자연애? 불륜 간동법 폐지야? 재판이네 이거? 아니 어디 걸 빼야 되는 거야? 결혼 결의를 빼야 되는 건가? 이 상성욱이 미덕으로 이런 쓰레기 같은 아니 정말 상식 밖에 교리를 하려면 신앙이 많이 필요하다 아 그럼 채소 용인이 돼야 돼? 이것도 안 되나 본데? 용인조차도 안 되는데? 다 용인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다 용인이 돼야 돼? 이게? 다? 이러면 이래야 자연 원시주의가 허용되는 거예요? 거기 유격의 캐락? 거기에 시기 아니 이게 이거는 거의 뭐 밀림 정글 아니냐? 이거는? 이거는 정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신앙을 만든다면? 전쟁을 숭배하는 느낌 없나? 그게 무장줄래야? 그게 무장줄래야? 전쟁과? 권력 추구 동쪽에 징키스칸이 있다면 서쪽에 나폴리가 있다 저를 딱 한 번 침략전쟁 명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꺼번에 먹는 게? 또 마지막으로 추구 추...추...추...추천 좀? 탁발승? 사그라지지 않는 믿음? 맹신이에요? 성직자가 지휘관 또는 기사로 종군할 수 있다고? 그냥 깡으로 기량을 주는 건가? 요거에... 용인만 안 하면 돼 동성애 지탄 이상성욕 지탄 아니 범죄자 씨발 뭔 지탄이야 이것도 솔직히 죄악으로 하고 싶은데 참는다 포인트를 많이 먹어서 남성의 간통 지탄 여성의 간통 와...포인트! 난 솔직히 지탄하고 싶거든? 범죄자래 여성은 범죄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죄송합니다 이게 남녀 평등하고 싶은데 포인트가 이게 남녀 차별을 해버려가지고 예...여자의 간통은 범죄입니다 죄송하구요 친족살해 근친사내는 범죄 클래식하게 가 마술 마녀 범죄 마법 마법 부려봐 씨발 어디 어? 매지션 컷 성직자가 지휘관 또는 기사로 종군할 수 있음? 천주교 성직자 기량사가 올라가? 아니면 수도승이야? 괜찮은데? 제한 없이 가면은 여자도 성직자 하면은 ROTC로 들어가는 거야? 성직자 결혼 허용할까? 그럼 하자 성직자의 지휘 박탈도 해야 돼? 성직자의 지휘 포인트 얼마 필요한지 견적 좀 재야지 세속 하면은 돈이 안 들어와? 음... 세속 박태면 교회도 될 거야? 응 이거 채소화하면 돼 사촌 숙모 조카 삼촌까지 내 결혼? 좀 타이트하게 줄여봐 사생아? 아... 아... 씨... 야... 근데 이러면은 이렇게 해도 일부 다처로 해도 한 명만 계승할 수 있으면은 일부 다처해도 되거든? 1부 다처가 해도 되거든? 하겠습니다 무한 경쟁에 무슨 축첩제야? 처음 없어 4명이서 4배로 돌려 그래서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유전자를 뽑아내면 내가 계승받는 거야 이혼 내가 승인해주는 거야? 내가? 오케이 내가 신이야 아... 근데 그러면 계속 여기로 오는 거 아니야 아... 씨... 좀 귀찮은데? 항상 호용하죠? 명계지도자 바꿔야 된다고요? 오디오 아... 이거요? 이거 뭐지? 내가? 돈 내가 다 벌어? 이거는? 우리 신앙만 하는 거야? 근데 개정속도 플러스 20%네? 아... 근데 반란이 많이 일어나? 아... 양성평등? 아... 왜요? 아니... 같이 전쟁해야지!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이건 또?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네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순례는 이거면 정의주... 이거된 거야? 이거면 정의주... 이거된 거야? 왕자위 게임을 실시간을 구경하지 영지 개정속도 좋네 이러면은 2500포인트만 더 있으면 되네 어? 형용사용이 비어있다는 건 뭔 소리야 어? 펄럭인데? 형용사용 단일신도명칭은 뭐지? 아 자매님같은거? 어? 아니 우리껏니깐 진짜 킴스하고 단일신도를 클럽으로 해서 킴스 클럽으로다가 어?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하고 무장술래가 필요하다고요? 아 이 정도면 되는거 같은데? 이거 3개 다 있어야되는거잖아 근데 아 그러면은 십자구를 할 수가 있어? 턱발생을 뺄까? 턱발생을 뺄까? 턱발생을 뺄까? 턱발생을 뺄까? 이런 포인트 2261? 하.. 빡세네 다음 술래까지는 술래 6년에 한 번 아닌가? 아니 뭐야 이거? 왜 감옥에서 애를 났어? 왜 감옥에서 애를 났어? 근데 내가 잠깐만 누구지? 왜 김치지? 누구..길래 내가 왜 얘 이름을 지어줘야 되지? 지금 누구지? 우리..쪽인가? 우리..쪽인가? 여자가 킴이야? 가게도 존나 어지러워 지금 이러봐 어? 이게 뭐야 내 아들이 나를? 아니 아들아 이게 무슨.. 아들아 지금 무슨 일을 벌인거니? 뭐지? 와.. 실패하면 불구자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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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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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 따 불구 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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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님들 이거.. 얘 죽으면은 신앙도 다 리셋 이거 다 리셋돼서 얘 무조건 살아야 돼요 아.. 아.. 아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 아.. äm.. 아.. 아.. 용서하자 자세히 가두고 다비드를 아니면 알바누? 아니 암살은 선 넘었지 아니 진짜 아무리 지가 씨가 잘났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이 새끼가 암살을 일단 가두죠 감히 애비를 저택감금? 장난해? 지금도 안 늦었는데 스팅 종교로 바꿀까요? 김밥 맛 좀 봐 수도서원으로 보내버리죠?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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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그러면 이혼한거지 전배우자 머리 밀었고 카푸치노 돼버렸고 이러면 상속권은 자연스럽게 알바누 왕자가 이거 받았습니다 뭐야 이거는 어? 자식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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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알바누가 받고 판도네킴이 받는게 가장 베스트이네 그치 아 종교가 큰일 났네 탑올리아구 어? 와.. 아.. 할 일이 많은데 X 됐네 진짜 아니 멀리를.. 와.. 권력추구 이런걸 빼라고? 그럼 의미가 없어지는데? 교리라고 교리도 엄청 쌓아 다 이번 턴은 쉽지 않겠는데? 지금 이것도 하나 해야되는데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술래는 절대 안 돼 6년에 한 번이야 와 이거 포인트가 부족해서 하나 못 넣네? 지금 전사.. 어? 전사 실력주의 가격이 싸졌나? 원래 아까 4,000원 아니고 7,000원이지 않았나? 다른거였나? 아.. 황소새끼 때문에 X 같네 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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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교체하자 용병을 전사 실력주의로 바꾸고 다음에 얻는 애가 강자중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시? 시도 좀 의미 없긴 한데 전사 실력주의로 바꾸자 전투 전투 동등? 아 이런 것도 있네 무풍교체? 무풍교체? 일단 C 뺄게요 C 빼고 일단은 전투 실력주의자로 그러면 34년 뒤에 확립되지 그리고 지금 신앙도는 그냥 성전에다 퍼 붙는게 나을 것 같지 않아? 얘라도 차야될 것 같은데 이십트 뚫어봐 슐레임 먹고 패잔 먹고 수르트라이트 너무 많이 뚫고 가야 되는데? 몽골은 지금 오고 있어 세주쿠랑 몽골이랑 만나면 누가 이길지가 존나 궁금하긴 하네 아 얘네는 성전이 안될텐데 되네 어? 개맛이 있는데? 여기 먹은걸 성전으로 가면 되겠는데요? 개맛이 있는데 이거? 아래쪽에서 올라가는게 낫겠지? 이건 뭐야? 공장용으로 이스빌리아 타이파를 조지고? 공장용으로 이스빌리아 타이파를 조지고? 순 vessel 아 근데 ок diye 황소비. 속같네 그게 witnessed 풍습 충... 사뿌려 에잇 와아 와아 거기 인생각 마흔여섯자가 찍어서 뭐하냐고 어? 와 이게 뭐야 와 이거 답 없는데 아 이거 뭐야 어 아 아 아 아 아 해산 해산하고 와 이거 한번에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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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 입만 딱딱딱하고 쓰면 되는건데 이걸 안erdale 애완 아니 땅이 너무 못 먹게 해 놨네 아니 광산은 박탈당했나? 그냥 자동으로 내가 아까 뺐나? 아 넘기면서 좋나본데 아 근데 테라치나도 맛있어가지고 이거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고 승계당했다고요 어 아닐텐데 여기 있는데 이런 애들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권세봉신 아유 감사합니다 와 좀 억제가 됐네 그나마 이러면은 얘를 결국은 또 내려야 되네 밑으로 두 살 마누라 어디갔어 아니 조카가 더 유능하잖아 후견이나 하고 내가 할까 좀 스탯 손해봐도 아니 무슨 육십살에 지져 아 황소 황소랑 왜 싸워가지고 이게 여기에 찍혀있네 미치겠네 이거 중세에서 육십살면 사실 호상이긴 한데 하필 앞에 잠수 밖에 있어서 아 아 큰일났다 내가 보기에는 아들 열 다섯살되면 자살할까 그게 진짜 베스트일 수도 있어 아들 빨리 키우는 느낌으로 아니면 아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어리잖아 아직 낳을 수 있잖아 어 해보자 파이팅 해보자 우리 다 내렸네 있던 거 아니 아니 지금 사우나 셀주크랑 육만 육만 난 지금 둘이 붙으면 지르겠는데 어? 그냥 족가고 여기로 지르나? 아니 마흔한 살이면 10년도 안 걸렸어 왔어 하아 하아 술래 갈 수 있다? 예루살렘은 통지당했네? 이지? 신앙의 성지가 아니라는데 이제? 삽 아 태부지 눈 Goku 태부지 Jakarta 등록도 한거 아니지? 산티하고로 가죠 산티하고로 가죠 이지 흠 사실 진짜 흠 맞아 죄송합니다 요 이거 이베리아 빠르게 먹방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알바한우가 이베리아 통일시키고 그 밑에 있는 애가 이탈리아나 여기 중원 먹어야될거 같은데 내 실은 다질수가 없어 속도전이요 어? 에모킴이 미르자이드랑 결혼한다고? 뭔소리여 뭐하는연인데 이게 약초사? 이게 무슨 어쩔수없어 성지술래하네 이 미친새끼가 성교술래하네 미친놈인가 아니 지금 경건한 마음으로 성지술래를 와야지 왜 여기서 짝을 찾아가고 있냐 미친새끼가 정신 못차렸네 이거 외교록이 딸려서 지랭이 안되네 아 지랭이 안되네 1812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언제 모아 이베리아 먼저 처벌하는게 어떨까 어? 뭐야 이탈리아 근데 이탈리아는 한 번에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 이건 뭐야 아니 진짜 이거 아니 성지술래가 아니야 이거 아니 잘못 먹으면 뒤져요? 먹으면 난리난다 무작위 수행당 구상원이 구상을 입어? 그래 대신 먹어라 기미상공하자 어머니 아니 씨바 어머니가 드셨네 어머니 이 포인트로 그냥 이베리아 반도 먹는 게 낫겠지? 탁발 신비주의이자 전통립이 필요한 위심비용이 줄어든다고? 돌아가는 길에 에피소드가 많네? 왜 이렇게 아파 보여? 아 아들을 낳았어야 됐다 횡령을 시도하다 걸림? 시랄났다 이탈리아는 먹을라 그러면 지중해의 정복으로 먹을 수 있긴 해 근데 세분화가 너무 돼있어 그럼 스플레이트 따로 먹고 이탈리아 따로 먹고 교황령 따로 먹고 매번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지중해로 다 먹자고 아 여기만 해도 세번이야 세개로 나눠 먹어야 돼 진짜 레전드네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면서 왜 왕국으로 끼어 팔지? 도라인가? 응내하자 용관무쌍 찍고 바로 관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못 봤구나? 이거는 이거는 이게 장악률로는 좋네 내정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교황령 다 싹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내정을 다 쓰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지금 그냥 앉아서 묵묵하게 있기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이건 영지 장악력만 끌어올려주고 오입쟁이 주제네 진입했다 아니 둘이 안 싸우는 거 아니냐? 셀 찍고 아니 셀 찍고 개 처발리는 거 같은데? 셀 찍고 개 처발리는 거 같은데? 손고두 손고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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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시원하게 밀고 싶다 신앙 때문에 약혼이 파기됨? 갈리로 안 옮겨진다? 갈리로 안 옮겨진다? 갈리로 안 옮겨진다? 16년이 됐는데? 2016년 1216년 1214년 벌써 1214년이긴 해 잠깐 잠깐 볼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와 있어 아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제 자러 가야 되긴 하겠다 시간이 잘 살아있어가지고 여기를 맨날 갈라졌다 맨날 붙었다 해 심치발건 무장병? 이제 무장병도 됐고 길드가 뭐지? 추가 건물 칸 한 칸을 늘려주는건가? 풍차 그래? 15년 13년 13년 감사합니다 와 이걸 진짜 천원통일이 불가능한 게임이지? 이거 뭐 어떡해 이걸 아니 지금 계속 와 되긴 해? 그러니까 나에겐 지금 남은 기간이 230년이여 이 정도면 내정 좀 다스려진거겠지? 슥 나가볼까? 슥 나가볼까? 슥 나가볼까? 슥 나가볼까? 어? 별로 안먹네? 포인트 어? 뭐야 여기 다 그냥 공장역인데? 세개로 먹어버리네? 세개로 먹어버리네? 힣 힣 손으로 힣 힣 힣 힣 힣 힣 힣 먹고 바로 넘겨야 돼 푸타타 일어나 아니 뭐 벌써 뺏겼어 아이씨발 일로와 이 개새끼들아 아 존나 잘 째는데 어어? 아니 이걸 두 배 차이 나는데 갈릴 맞는거냐 이거? 우리 지휘관이 너무 약한가? 아니 우리 그 특수병과도 있는데 카운터인가? 카운터인가? 엄청난 보물 제발 아이씨 아 X됐다 이거 22,000명? 아이씨 아이씨 공맹도 다 망했는데?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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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를 너무 건너 여기서라면 여기서 싸우다가 그렇게 뭐 어..어떻게.. 여기서 싸면..뭐야 이게.. 여기서만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전쟁각에 제보하냐고? 언제까지 게임해 이거! 언제까지 종일.. 하루종일 시발 딸깍딸깍딸깍 딸깍딸깍딸깍 이거 하냐고 하루종일! 전쟁을 좀 해야지! 휴.. 휴.. 지금 200년을 했는데 지금! 150년! 얘만 통일하려면은.. 무력통일은 점에도 그렇지만 힘들어! 그지? 음모로 해야 돼 음모로! 이분 언제 이탈리아 통일함? 동맹! 뭐.. 그.. 음모! 이런걸로 이탈리아 통일함? 이탈리아 통일함? 이탈리아 통일함? 그냥은.. 아..쉽지않아.. 물리적으로 진짜 너무 넓어! 봐도 봐도 너무 넓었다는게.. 이베리아 할 때도 느꼈지만 너무 넓은 것 같아 진짜.. 아.. 나같은 초보자에게는.. 무리요.. 진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원님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에 산악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방송에서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